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그 옛날에 어릴 때 하던 거 말이에요? 그쪽도 같이 합시다. 정말 나도 같이 해요? 여러 가지 경우를 대비해서 그룹을 형성하는 게 유리할 거야. 좋았다. 다 살았습니까? 내가 쉽게 죽을 줄 알았어? 나 쌍문동 성지훈이야. 줄다리 일은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. 땅이야! 나랑 약속 하나만 해. 아저씨든 나든 둘 중 한 명이 살아서 여기 나가면 서로 남은 가족 챙겨주기로. 형이 왜? 나도 형이랑 하니까 이길 것 같습니다. 우리 둘 다 같이 나갈 수 있어. 개매니까 뭔데요? 끝까지 같이 가자고 했잖아.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. 우리끼리 이렇게 죽이면 안 되는 거잖아. 고마워. 나랑 같이 해줘서. 우린! 우리 둘 다 같이.